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작년, 금년에 이어지는 겨울은요.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눈과 추위가 함께하는 그런 일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과 좋은 것만을 원하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죽음도 삶의 연속이고요. 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고난도 또한 불을 만드는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산다고 해도 늙고 경들고 죽음을 대동을 하지만요. 삶도 죽음이 없다면 가치가 없고요. 또한 젊음도 늙음이 없다고 하면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요. 또한 병고가 없다고 하면 건강에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걸 보면은요. 죽음 역시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 역시 우리가 살아간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사는 것이 왜 이토록 힘이 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바로 행복의 문을 열기 위한 고통과 쓰라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나 그 고통과 쓰라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기만 한다면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게 겪는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대망의 새해 꿈과 희망과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서원을 원만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40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불문이 끝났고요. 바로 지난번에는 새해의 의미 있는 여러분들과 했던 만남을 제가 설해 드렸고요. 오늘은 예불문 끝나고 각 절에 생하는 행선추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선추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방에서 사용하던 발언문인데요. 일반 사찰에서도 아침 예불 시에는 행선추건을 했고요. 저녁 예불 시에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많이 봉행을 했는데 사실 요즘 방송으로요.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가 되었던 TV가 되었던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계속 해주는 바람에 일반 불자들과는 좀 생소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이 아무래도 아침바론은 이걸 했다. 행선추건을 했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세세생생처 상업하냐 불태전이라 옆이 본사 육맹지 옆이 산하 대각하라 원하세세생생처다 원하세세생생처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 원하오면 원하세세생생처 세세생생 그러니까 항상 어느 때나 살아있는 그때그때 곳곳마다 상업하냐 불태전이라 상업하냐 언제나 바냐 지혜 깨달음 불태전 물러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옆이 본사 육맹지라 그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갖춘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행선추건이다는 것은 선방에서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자신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을 세워서 그 서원을 실천한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본사 육맹지다라고 했어요. 본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근본된 스승을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스승은 많지 않아요. 어딜 가든지 학교 선생님도 스승이고 학원 선생님도 스승이고 그 스승은 많은데 바로 우리 불교에서 본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근본된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용맹지 용맹스러운 지혜를 갖춘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6년 설산구행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선의 삼통을 성취를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어떤 용맹스러운 지혜를 깨침을 부처님과 똑같이 갖추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고요. 옆이 산화대각과 옆이 문수대지혜, 옆이 보현광댕, 옆이 지장무변신이다. 옆이 산화대각과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대각을 성취를 하고 원만대각이다. 바로 원육묘의 한 일원상의 이치죠. 대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깨우칩니다. 일원상의 이치라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세상은 다 공하다는 공한 이치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러한 대각을 어떻게 해서든 다 성취하겠다 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옆이 문수대지혜라. 문수사리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좌우협씨가 문수보현이지 않아요. 문수보살님은 바로 사자를 타고 계신 모습을 하고 계시고요. 부처님의 어떤 위험, 진리는 굉장히 위험하다 해서 위험력 있는 사자를 타고 계신 모습을 나타내고요. 보현보살은 행원으로서 열 가지 행원을 실천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옆이 보현보살님과 같은 넓고 큰 실천행을 꼭 이루게 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경제분원에서 칭찬여래원에서 열 가지 보현보살 대원이 있지요. 그 열 가지 보현보살의 행원을 꼭 실천을 하고 옆이 지장무변신이라. 옆이 지장무변신이라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과 같은 무변 두루 막히지 않는 두루두루 걸림이 없는 그러한 행원 또 그러한 어떤 진리의 갑히려 이런 것들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지장보살님이요. 대원본전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요. 대원본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장보살님께서 어머니를 구제한다라고 해서 바로 조설천에 가셨는데, 지옥에 가셨는데 어머님을 구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중생이 너무나 많다 말이죠.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를 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원이 너무나 훌륭하고 대단해가지고요. 우리는 대원본전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협시는 문수보현이지요. 보현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협시불이 바로 관세움과 대세지단 말이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동방을 관장하는 부처님이 악사리 부처님이고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지장보살이 얼마나 훌륭하면 부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교화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훌륭한 보살에다라고 칭찬을 하시고요. 그 어머니를 교화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지장보살에게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지우각의 축생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라라고 하는 부처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방은 약사가 관장하고 서방은 아미타가 관장을 하지만 남방화주, 남방에서 지우각의 축생인천수라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장보살의 무변신, 걸림없이 나투는 이런 것들 본을 받고 여피관음 3위응 시방세계무불선이라 여피관음 3위응 관세음보살님이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교화의 경계에 따라서 6관음 또는 7관음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지옥중생 구제하고요. 또 악위, 축생, 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고요. 또 그물망과 같은 걸 펴서 모든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불공견색관음까지 해서 6관음 혹은 7관음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꽂이에 계신 부처님을 연화관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응화신으로 따라서는 33가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오고요. 동남 동료로도 나오고 아라온으로 나오고 부처로 나오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32가지의 모습으로 나와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 32응신으로 제도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행선축을 하는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32가지의 응신으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고요. 시방세계무불현이라 바로 시방세 어디든지 지옥의 세계든 극락의 세계든 어느 세계든 빠짐없이 놔두어서 보령중생임무이라 모든 중생을 인도를 해서 임무위, 임무위, 무위에 들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무위에 들게 하겠다. 여러분, 무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루라고 하는데요. 무위다라고 하면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를 무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한 무루다라고 하는 것은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무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무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무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방세계무부련 어느 곳에 동서남북중앙감방의 어느 곳에 어디든지 빠짐없이 무부련 놔두어서 보령중생임무이 모든 중생을 인도를 해서 바로 무위, 열반의 경지를 얻게 하고 문화명자면삼도 바로 그와 같은 열반 경지를 얻어서 나의 이름을 듣는 이들은 사막도를 벗어나고 했어요.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도, 윤회 가운데 사막도는 지옥악의 축생을 나타나지요. 바로 그러한 사막도를 벗어나게 하고요. 겨나형자 특혜탈이라. 겨나형자 특혜탈. 나의 모양을 보는 사람들은 보는 이는 보는 중생은 해탈도를 얻어지게 하겠다. 여러분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선방이나 보이지 않는 이상향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해탈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면 탐욕이 다하고 바로 번뇌가 다하고 그러니까 성냄이 다하고 어리석음이 다한 경지. 탐내고 성냄고 어리석음이 다해서 더 이상은 그러한 탐진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열반의 경지요. 그 열반이 계속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해탈의 도를 얻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대각을 깨우쳐서 문수의 지의를 깨치고 보온의 행원을 하고 치장의 서행원을 하고 관음의 32웅신으로 제도를 해서 시방세계 어디든지 몸을 낳아서 중생들을 구제해서 열반 경지 얻게 하니까 내가 이미 깨달음을 얻은 몸이 됐어요. 내가 이미 부처가 됐단 말이죠. 보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의 이름을 듣는 이는 어떻게 돼요? 지혜를 통해서 사막도를 벗어나게 되고요. 나의 모양, 부처의 마음과 행의 모양을 보는 이는 따라서 하게 되면 해탈도를 얻어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불급 중생이라. 여시교와 항사거, 이와 같이 여시 오랜 세월. 항사거, 항상 변함없이 겁, 겁과 같이 오랜 세월을 교화를 해서 이끌어서 필경무불급 중생이라. 반드시 무불,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그런 경계를 만들게 하리라. 필경무불급 중생이라. 여러분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제가 우리 불자님들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부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예,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본래는 부처도 중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스님 누가 절에 가나요? 그런단 말이죠. 절에를 왜 가나요? 부처를 보러 가나요? 부처를 찾으러 가나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밭이 있어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은 그냥 밭이에요. 공밭이에요.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어떻게 되죠? 콩밭이 되죠? 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깨밭이 되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밭에도 본래는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마음에다. 부처의 씨앗을 뿌리면은 거기에서 부처가 자라게 되고요. 중생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중생이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럼 본래 부처다 중생이다는 것은 구분이 없고요. 그래서 바로 부처의 씨앗을 뿌리면 부처가 되고 중생의 씨앗을 뿌리면 중생이 되죠. 그래서 마음밭에는 바로 부처와 중생의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는 있고 없음도 없고요. 중생과 부처도 없고 또 너와 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경지를 바로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 일반 불자님들을 보면 어때요? 형상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부처님의 형상을. 그러다 보니까 절에 가시면 불상을 보고 불상의 절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불상의 절을 하는 것이 아니어요. 내 마음에 바로 부처를 찾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비우기 위해서 일으켜서 절을 하는 것이지 불상의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근기로 보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도 하근기의 분들은 어떻게 돼요? 큰 절을 찾고 또 오래된 불상 찾고 불상이 뭘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근기고요. 자기의 삶 자기가 만든다 해가지고 자기의 인내와 끈기를 키우기 위해서 절을 하고 하는 사람은 중근기고요. 바로 상근기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세상의 모든 우주가 부처와 중생 있고 없은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 있다 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선과 악의 경계도 없어요. 공과 색의 경계도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경계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 부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부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본래는 무인물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부처의 씨앗을 뿌려서 부처를 키웠으니까 부처가 된 것이고요. 우리 중생들은 뭐예요? 중생이 씨앗을 뿌렸으니까 중생이 되는 것이죠. 본래 어때요 여러분들? 빈 가게를 하나 얻었단 말이죠. 빈 가게를 얻었는데 거기서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되면 떡볶이 가게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옷을 팔면 옷가게가 되는 이치와 같죠. 바로 우리의 마음은 빈 점포와 같고 빈 공간과 같아요. 빈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에 커피를 담으면 커피 그릇, 주수를 담은 주수 그릇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본래 공간인 거예요. 부처도 중생도 없습니다. 바로 부처의 근기를 심어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의 근기를 심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중생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니까 원제 철룡 8부 중 위아옹호 프리신 바로 철룡 모든 철룡 8부 근강 신중들이 바로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마오라가 긴나라 이런 어떤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성중 이런 호법성중들이 바로 위아옹호 프리신이라 이 도량을 수호하고 나의 몸을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호법성중들이 나를 보호를 하냐는 얘기 여러분들 성중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돕게 되죠? 그러면 바른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들이 또한 돕게 되니까 그분들이 다 철룡 8부 근강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바르지 못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돕지를 않게 되기죠? 그러니까 올바른 법으로 바르게 노력을 하다 보면 모든 철룡 8부 근강 신중들이 위아옹호 프리신 바로 내 마음이 부처가 됐고 마음이 부처가 됐으니까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그 부처를 모시고 있는 법당을 보호하게 되고요. 어제란 저 무재난이다. 바로 이르는 곳 곳곳마다 무재난 모든 재난이 소멸이 되고요. 그렇죠. 재난이 소멸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요. 또 어떠한 걱정, 근심, 번뇌도 다 없앨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재난 자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 가운데서 나를 찾고요. 세상의 일체의 개고라 고통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요. 바로 세상은 모두 변해가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찾아서 상라 과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든 재난이 소멸이 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여시대원 능성취라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다시 한번 행선축원을 살펴보면요. 원하세세생생처 내가 이제 원하오문 세세생생 곳곳마다 상어반야불퇴전이라 어느 때나 깨달음에 물러섬이 없어지고 옆이 본사 용맹지 서가모니 부처님의 바로 깨달은 지혜로 복과 지혜를 갖추고 옆이 사나 대각가라 노사나 부처님의 원만 대각을 성취를 하고 옆이 문수대지혜라 문수사리보살님의 큰 지혜를 깨우쳐서 옆이 보현광대행 보현보살 넓고 크신 행원력을 실천하고 옆이 지장무변신이라 지장보살 서행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고 옆이 관음 사미응이라 관음보살 삼시비응신으로 제도를 하고 시방세계 무불현이라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어서 보령중생임무이라 모든 중생 인도하여서 열반경지를 얻게 하고 문화명자면삼도 바로 나의 이름 듣느니는 사막도를 벗으라고 겨나 형자 특혜탈이라 나의 모양 보는 이는 해탈도를 얻어지다 여시교와 흥사급 이와 같이 오랜 세월 영원토로 교화를 해서 필경 무불급 중생이라 부처이니 중생이니 경계 또한 없어지고 원제 천룡팔부 중 모든 천룡팔부근강 신중들이 옹호해서 위안옹호 부리신 이도량을 수호하고 나의 몸을 보호하고 어제란처 무재난 이르는 곳 곳곳마다 모든 재난이 소멸이 되고 여시대원 능성치라 뜻하는 일 모든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는 추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맨날 아침 저녁으로 발언하시죠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뜬구름과 같은 인생입니다 과연 얼마나 남았는가는 마음이죠 귀밑에 흰 신랏이 늘어도 바쁘고 한 감이 서로 달라요 언제 다시 우리 분별 없이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서 한 법석에 앉을까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구름과 물의 흐름이 다르듯 우리는 하는 일과 생각이 달라도 어디 저승 가는 길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지요 겨울에 눈 내리는 날 또다시 세월의 흐름에 안타까움 느끼면서요 우리 불자님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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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